네, 안녕하세요. 슈키라에서 감성대지, 감대를 맡고 있는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더 이상 안 굽혀집니다. 네, 다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? 아, 저는요. 혼자 외로이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이런 노래 들으면서 설날을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아, 제가 추천하는 곡은요.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. 그리고 소유 씨가 부르는 모르나바.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